자, 첫 번째 단어 보세요. 자, 소읍 하면은 비누라는 뜻입니다. 소읍. 자, 비누는 미끌거리니까 쏙 빠져나가잖아요. 이 상황을 연상하면서. 자, 뜻이 뭐예요? 비누를 생각해야 되겠죠. 자, 소읍. 아이고, 비누. 소읍. 자, 다시 한번 소읍. 행동까지 하세요. 소읍. 자, 그래서 비누라는 뜻이고요. 자, 다음에 어픈 하면은 자주, 종종입니다. 어픈 하니까 쟤는 5분에 한 번씩, 5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 어떻다는 얘기가 자주 간다는 얘기예요. 자주. 아주 빈번하게 자주를 느끼면서 뜻을 느껴야 된다 그랬어요. 5분에 한 번씩 어픈. 다시 한번 어픈. 어픈. 자, 그래서 자주, 종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발음 하나 배우고 가죠. F 발음은요. 자, 윈 이빨로 아랫입술을 물어보세요. 응. 그래서 여기서 푸 해보세요. 푸. 푸. 그래서 어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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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어픈. 알겠죠? 자, 요 플로우도 윈 이빨로 아래 입술을 문 상태에서 푸. 푸. 플로우 해보세요. 푸. 푸. 플로우. 플로우. 자, 그래서 플로우 하면은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발음상 플로우 하니까 흐르. 흐르다. 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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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우. 자, 플로우 하면서 흐르다를 느끼면서 따라해보세요. 플로우. 흐러가는 걸 상상하면서 플로우. 흐러. 플로우. 플로우.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향. 자, 매달다. 매달리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발음 연습부터 하죠. 자, 우리가 에. 이런 발음 기호는 이런 기호가 있습니다. 요것은요. 가볍게 아니라 행이 아니라 행입니다. 행. 어떻게? 입을 최대한 옆으로 크게 벌려 보세요. 행. 행. 알겠죠? 그리고 소리를 갖다 앞에서 행 하지 말고요. 조금 입 속에서 난다는 생각을 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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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에. 에. 행. 자, 됐죠? 좀 과장되게 벌려서 처음에는. 그래야 나중에 자연스럽게 발음이 됩니다. 행. 그래서 이 사람의 코를 행 풀었더니 콧물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자, 요걸 상상하세요. 행. 대롱대롱. 매달다. 매달리다. 행. 다시 한 번. 행. 매달다. 매달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동사는요.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있습니다. 나중에 잘 활용이 될 건데 과거 형태는 보통 끝에다가 ed를 붙이고 과거 분사도 끝에다 ed를 붙이는 게 규칙적인 변화고요. 요런 것들은 불규칙적으로 변한다 해가지고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건 할 수 없이 암기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행. 헝. 헝. 이렇게 변한다. 같이 보죠? 행. 헝. 헝. 다시 한 번. 행. 헝. 헝. 다시 한 번. 행. 헝. 헝. 자, 그래서 행 풀었더니 콧물 생각해야 돼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다. 매달리다. 행. 자, 다음에 립. 자, 립 하니까 립. 입. 입사기 바로 되죠? 립. F 발음 어떻게 해? 윗, 이빨로 아랫, 입술, 문 상태에서 프. 프. 그래서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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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립 하니까 입. 입사기. 자, 그리고 F로 끝나는 게 복수 형태가 되잖아요. 즉, 입사기 들. 두 개 이상을 표현할 때는 복수 형태로 이렇게 변합니다. F를 V로 변환시키고 ES가 붙어요. 자, 립. 자, 그래서 요 V 발음 있잖아요. V 발음도요. 그냥 부가 아닙니다. 윗, 이빨로 아랫, 이술, 문 상태에서 푸 했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윗, 이빨, 아랫, 이술, 문 상태에서 부 하면 돼요. 부. 립. 따라하세요. 립. 입사기 들. 립. 립 하면 입. 해가지고 입. 입사기. 복수 형태는 립. 입.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heaven. 자, 요거선 천국, 하늘이란 뜻입니다. 자, heaven 하니까 해가 붕 떠 있어요. 어디에? 하늘에 떠 있죠. 항상 해는, 그죠? 자, 해가 붕 떠 있다. heaven. 다시 한 번. heaven. heaven. 뜻이 뭐예요? 하늘에 해가 붕 떠 있다 해서 해라고 하면 안 돼요. 나중에 해가 떠 있는 거. 하늘이다. 천국이다. heaven. 다시 한 번. heaven. 천국. 하늘. 자, 다음에 dolphin. 자, 요거선 돌고래입니다. 요 ph도 f 발음이 나요. 앞에서 배운 거 f. 자, dolphin입니다. dolphin. 따라하세요. dolphin. 자, 돌, 돌다. 돌다. 어떻게? 핑그르. 돌핀. 알겠죠? 돌핀그르. 돈다 핑그르. 그래서 dolphin 하면 돌고래입니다. 이 돌고래를 연상하면서 따라하세요. dolphin. 다시 한 번. dolphin. 그래서 돌고래입니다. 돈다 핑그르. dolphin. 알겠죠? 돌고래가 핑그르 도는 거예요. 자, 복습해 보죠. soap. 자, 뭡니까? 자, 복습할 때는 여러분이 뜻을 먼저 생각하세요. 제가 말하기 전에. 자, soap. 자, 비누였어요. 비누. 그 다음에 often. often. oven. 오븐. 오븐에 한 번씩. 자주. 종종. 그 다음에 flow. flow. 흘러. 그래서 흐르다죠? 그 다음에 행. 행. 이렇게 풀었더니 콧물이 대롱대롱. 매달리다. 매달리다. 라는 뜻이었었죠? 그래서 행. 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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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leaf. leaf. 잎. 잎사귀. 그죠? 자, 그리고 복수 형태는 leaves. 자, 그 다음에 haven. 해가 붕 떠 있는 거. 하늘. 천국이죠? 그 다음에 dolphin. 돌고래가 핑그르 도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돌고래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arrot 하면 당근이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홈이 들고 어디 가세요? 어? 당근 캐러가. 캐럿. 뭘 캐러 간다? 자, 아이, 너도 알잖아. 당근이지. 나는 당근 농사를 지니까 당근을 캐러 가지. 그래서 당근 캐는 걸 연상하세요. 빨간 당근. 캐럿. 자, 따라하세요. 캐럿. 자, 이것도 과장되게 조금 크게 벌린 상태에서 캐럿. 캐럿. 캐럿 하면 안 돼요. 캐럿. 캐럿. 자, 그래서 당근이라는 뜻입니다. 이 알 발음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게요. 일단 캐럿. 비슷하게 따라만 하세요. 캐럿. 당근. 자, 그 다음에 sad. 자, 이것도 이 발음입니다. 그래서 과장되게 sad. 자, 그래서 슬픈이라는 뜻입니다. 새들은 숲속에서 왜 울까요? 슬프니까 항상 울잖아요. 그죠? 님이 숲을 지나서 떠나갔어요. 나랑 영영 이별이에요. 새도 슬픈지 구슬프게 우는구나. 그러잖아요. 새도 슬픈지. 새도 슬퍼하고 있어요. 새도. 자, sad. 같이 해보죠. sad. 다시 한 번. sad. 자, 슬픈. 자, 그리고 sad. miss. miss가 붙잖아요. 새도에다가 그러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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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이런 뜻이 명사라고 하거든요. 이걸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슬프니까 뭐, 뭐, 함. 그러니까 슬픔이 되겠죠. 슬픔. 슬픈 것. 슬픔. sadness. 같이 보죠? sadness. 다시 한 번. sadness. 슬픔. 자, 그 다음에 taste 하면은 맛, 맛보다 무슨 맛이 나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리를 갖다 한 다음에는 항상 어머니들 어때요? 맛을 테스트해보잖아요. 어, 간이 맞나? 하면서 맛을 갖다가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서 이렇게 테스트해보죠. 그죠? 그래서 taste, 테스트해본다. taste, 테스트.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같이 해보죠. taste, 테스트. 다시 한 번. taste, 테스트. 요건 A이지만 요렇게 A, E, I 발음이. 요거는 편하게 그냥 우리가 하듯이 그냥 테스트하면 됩니다. 테스트하면 안 되고요. 자, 같이 보죠. taste,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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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맛보듯이. 자, 맛보듯이 테스트. 행동까지 해보세요. 테스트,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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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맛, 맛보다 무슨 맛이 나다라는 뜻입니다. 맛, 맛보다 맛나다. 알겠죠? 자, 그리고 테스트가 테이스티로 변하잖아요. Y가 붙잖아요. 자, 그러면은 맛있는, 뭐, 뭐, 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테이스티. 같이 보죠? 테이스티. 다시 한 번. 테이스티. 자, 그래서 맛있는. 자, 그래서 Y가 붙으면은 행용사나 명사가 되는데 일단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아, 맛있는 이런 뜻이구나. 뭐, 뭐, 는으로 변했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자, 테스트가 맛이니까는 테이스티는 맛있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건. 자, 어깨에 건. 어깨에 걸었어요. 건, 총이다. 알겠죠? 어깨에 건, 총. 같이 해보죠? 건, 총. 다시 한 번. 건, 총. 그래서 권총 비슷하죠? 건, 총. 어깨에 건. 행동까지 해보세요. 건, 뭘 걸고 있어요? 총을 걸고 있어요. 건, 따라하세요. 건. 건, 건. 자, 총이란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farm. 자, 요것은 농장. 농지. F 발음 어떻게 하라고요? 윗, 이빨로 아래에 있으면 문 상태다. f, f,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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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판다. 뭔가 팜. 땅을 파겠죠. 그죠? 어떤 땅을? 씨앗을 심기 위해서 농장을 갖다 파는 거예요. 농지를 갖다가 홈이나 곡괭이로 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farm. 다시 한 번. farm. 그래서 농장, 농지. 자, 그리고 끝에 이 알이 붙어 있으면은 뭐뭐하는 사람이란 뜻이 됩니다. 뭐뭐하는 사물도 뜻하는데 일단 사람만 암기를 하세요. 그래서 farm. 농장을, 농지를 갖다가 이렇게 파는 사람이 누굴까요? 농부죠. 농민이죠. farmer. 같이 해보죠? farmer. 다시 한 번. farmer. 그래서 농부, 농민이란 뜻입니다. farmer. 자, 그리고 clear. 자, 이것은 맑은, 깨끗한, 맑게하다. 자, 그래서 clean and clear라는 화장품이 있잖아요. clean and clear. 그죠?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한다. clean and clear. 따라하자. clean and clear. 자, clean도 깨끗한 이런 뜻이에요. clean. 자, 그리고 clean and clear. 회사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맑고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혹시 이 화장품을 모르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clear. 자꾸 맑은 가을 하늘이 끌려. 맑은 가을 하늘이 되면 왠지 집 밖으로 나가고 싶잖아요. 왜? 자꾸 거의 맑고 깨끗한 것에 자꾸 끌리니까는. 알겠죠? 사람도 맑고 깨끗한 피부에 자꾸 끌리잖아요. 야, 피부가 정말 좋다. 자꾸만 저 여자한테 끌린다. 왜? 피부가 맑고 깨끗하니까 끌리는 거예요. 맑고 깨끗한 것에 clear. 같이 보죠. clear. 맑이 한번 clear. 자, 그래서 맑은, 깨끗한, 맑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clear. 다음에 mad. 자, 이것도 과장되게 조금 크게 벌려서 mad. 그러면 미친, 화가 난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아주 화가 났어요. 그죠? 그래서 매를 들었어요. 매를 들을 상태. 왜 매를 들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미친 듯이 막 때리는 거예요. 화가 난, 미친, 매를 들었어요. mad. 같이 보죠? mad. 매를 들었다. mad. 화가 난, 미친. 다시 한번 mad. 자, 그리고 아까 sad는 새도 슬퍼한다 해서 슬픈. sadness는 슬픔이었죠? 그래서 mad에다 ni스가 붙으면 역시 미침, 정신 이상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미친의 뜻에서 미침, 즉 미친 행동 또는 정신 이상. madness. 같이 보죠? madness. 다시 한번 madness. 미친 행동, 정신 이상. 자, 복습해보죠. 캐럿. 자, 당근 캐러 갔습니다. 캐러 갔었죠? 그래서 캐럿. 당근 캐러 간다. 어디가? 당근 난 당근 농사지니까 당근 캐러 가지. 그 다음에 sad. 자, 새도 슬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슬픈. sadness가 붙으니까 슬픔이 됐었죠? 그 다음에 taste. taste, test. 맛을 테스트했죠. 요리하고 나서. 그죠? 맛, 맛보다 무슨 맛이 나다. 자, 그리고 tasty는 맛있는. 그리고 건. 어깨에 건. 총이었었죠? 그 다음에 farm. 자, farm. 뭘 팠어요? 땅. 그죠? 농지. 그죠? 농장, 농지. 그래서 farmer. 이 아리부터는 뭐 많은 사람이죠? 농장에서, 농지에서 일하는 사람에서 농부나 농민이죠. 그 다음에 clear. clear. 클리어. 누구한테 깨끗하고 맑은 가을 하니라. 사람한테 끌린다 그랬어요. 깨끗한, 맑은, 맑게 하다. 또 clean and clear 화장품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mad. 매를 들고서 왜? 화가 났으니까 매를 들죠. 그죠? 미친 듯이 막 때렸죠? 미친. 화가 난. 자, madness 하면 미침이 된다 그랬어요. 미침. 미친 행동. 정신 이상. 그 다음에 sharp. 자, 날카로운, 뾰족한이라는 뜻입니다. sharp. 자, 이 R 발음이 자꾸 나오는데 지금 하죠? sharp. 알겠죠? 그래서 R 발음은요. 아 하면서 혓바닥이라고 생각하면은 입천장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꼬부라집니다. 그래서 R 해보세요. R. 다시 한번. R. 그래서 sharp가 아닙니다. sharp. sharp. 입천장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구부리세요. sharp. sharp. 알겠죠? sharp. 자, sharp 연필은 어때요? 끝이 뾰족하고 날카롭죠? 그래서 sharp 연필의 끝을 생각하면서 sharp. 날카로운, 뾰족한. 다시 한번. sharp. 자, 그래서 끝에 이 N이 붙잖아요? 그러면 뭐뭐하게 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카로운, 뾰족하니까 날카롭게 하다, 뾰족하게 하다가 됩니다. sharpen. 같이 보죠? sharpen. 다시 한번. sharpen. 그래서 날카롭게 하다, 뾰족하게 하다. sharpen.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lem. 요 B는 발음이 안 나는 거예요. 과장된 에 발음이라고 했죠? 에. 그래서 lem. lem. 따라하세요. lem.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은 어떻게 울까요? lem. 이렇게 울겠죠? 따라하세요. 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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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단어 보자마자. lem. 이렇게 돼야 돼요. lem. 자, 그래서 어린 양을 갖다 lem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lem. 어린 양. 자, 다음에 throw. 던짐.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자, 방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가 쓸어가지고 쓰레바퀴에 담긴 쓰레기를 어떻게 해요? 참문 밖으로 먼지를 휙 던져버리죠. 그죠? 그래서 쓸어서 던진다. 행동까지 하세요. 발음도 따라하고 throw. 던진다. throw. 던지다. 자, 던지는 행동까지 해야지 돼요. 참문 밖으로. throw. 따라하세요. throw. throw. 던지다. 던짐이란 뜻입니다. 알겠죠? 방을 쓸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뜻을 강하게 던지는 걸 생각해요. 쓸어서 던지는 거죠. 알겠죠? 쓸어서 바깥에 유창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throw. 자, throw도 던지다라는 동사인데 불규칙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throw, through, thrown 이렇게 변해요. 같이 해보죠. throw, through, thrown. 다시 한번. throw, through, thrown. 이 TH 발음은요. 이빨을, 혀를 갖다 양 이빨로 문 상태에서 쓰 하는 거예요. throw. 쓰. 쓰. 해보세요. 쓰. throw, throw, throw. 알겠죠? 다시 한번. throw. throw, through, thrown. throw, through, thrown. 알겠죠? 쓸어서 던지다. 던짐, 던지다. 자, 다음에 fruit. 자, 싱싱한 과일이 푸릇푸릇하잖아요. 푸릇푸릇한 과일 생각하면서 F 발음 주의해야 되겠죠? fruit. 다시 한번. fruit. fruit. 자, 과일. 다시 한번. fruit. 자, 과일. 푸릇푸릇한 과일입니다. 자, 다음에 trash. 자, trash 하면 쓰레기인데요. 책에 있는 연상 조금 바꿔봤는데요. she 할 때 she, 그녀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trash. trash. 자,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틀이 있어요. 어? 쓰레기 틀 또는 네모난 틀. 틀에다가 몰래 쓰레기를 휙 버렸어요. 알겠죠? 그녀가 틀에다가 어떤 바구니 같은 틀에다가 쓰레기를 버렸다. trash. 쓰레기 상상하면서 뜻이 뭐예요? 쓰레기. trash. trash. 다시 한번. trash. 자, 그래서 쓰레기입니다. trash. 자, 그 다음에 care 하면은요. 자, 뜻이 세 가지나 됩니다. 걱정, 걱정하다, 조심, 돌보아줌이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한꺼번에 암기해보죠. 자, 아기가 막 깨어날까봐 막 조심스럽죠? 깨어나면 또 아기 봐야지 되고 막 다시 재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기가 깨어날까봐, 깨어. 깨어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일단 걱정해보자. 아기가 깨어날 것 같아. 걱정한다. 걱정, 걱정하다. care. care. 자, 그러니까 깨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조심, 조심, 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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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보아줘야 되겠죠? 토닥, 토닥, 조심, 조심, 돌보아줌. 자, 따라하세요. 토닥, 토닥, 깨어날까봐 조심, 조심, 돌보아줌. 좀 돌보아주는 거예요. 느껴야 되지 돼요. 조심, 조심, 돌보아줌. 자, 그래서 처음에 깨어날까봐 걱정하고 조심스럽게 토닥, 토닥, 돌보아주고 있다, 내가.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care 하면 무슨 뜻이에요? 아기가 care. care. 따라하세요. care. care. 자, 깨어날까봐 걱정, 걱정하다. 그리고 조심, 돌보아줌, 토닥, 토닥, 토닥. 알겠죠? 세 가지 뜻이에요. 자, 그리고 calfer. 끝에 f-u-l이 붙으면은 뭐 뭐 한 이런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 깊은, 조심인이라는 뜻에서 조심성 있는이라는 뜻이죠. 조심성 있는, 즉 주의 깊은, 조심성 있는. calfer. 따라하세요. calfer. 다시 한번. calfer. 자, 조심성, 조심조심 해가지고 calfer. 행동까지 하세요. calfer. 깨어날까봐 조심조심. calfer. calfer. 자, 그리고 careless. 끝에 리스가 붙으면 뭐 뭐 시 없는, 뭐 뭐 시 아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careless는 조심성이 없는 거예요. careless. 알겠죠? care가 없다. 조심성이 없다. 다시 한번 careless. 발음 따라하세요. careless. 자, careful. 조심성 있는. careless. 조심성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take care of는요. care가 돌보아줌이란 뜻이죠. 토닥토닥은 뭐예요? 돌보아줬잖아요. 그래서 뭐뭇에 대한 돌봄을 취한다. of는 뭐뭇의 이런 뜻이죠. 뭐뭇의 돌봄을, take는 취하다거든요. 즉, 뭐뭇을 돌보다라는 뜻이 되죠. 뭐뭇의 돌봄을 취하다. 즉, 돌보다. 자, 같이 해보죠. take care of. 다시 한번. take care of. 뭐뭇을 돌보다. 다음에 마지막 단어예요. 자, stare. 자, 계단이란 뜻입니다. stare. 자, 계단은 아이들이 올라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를 슥 목에다가 태워가지고 슥 태워가지고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요. 계단을 연상해야 돼요. 슥 태워서. 아이고, 너 힘들지? 아빠가 계단은 너 슥 태워서 올라갈게. stare. 슥 태워. stare. 다시 한번. stare. 그래서 계단이란 뜻이에요. 자, 복습해보죠. sharp. sharp 연필은 끝이 뾰족하잖아요. 그렇죠? 날카롭죠? 날카롭고 뾰족한. 날카롭고 뾰족한. sharp은. 끝에 이 N이 붙으면 뭐뭐하게 하다 해서 뾰족하게 하다. 날카롭게 하다. 그 다음에 이거 무슨 뜻이에요? 램. 자, 어린 양이죠. 그렇죠? 램. 그 다음에 throw. 자, 쓸어서. 그러니까 쓰레받기로 쓸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쓸어서 창밖으로 쓰레기를 버렸죠. 던졌죠? 자, 던지다. 던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throw, throw, thrown. 이렇게 변했고요. 그 다음에 fruit. fruit, fruit, fruit한 과일이었었죠. 과일. 그 다음에 trash. 어떤 trash? she. 그녀가. 그죠? 이런 she, 그녀가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죠? trash 하면 그래서 쓰레기. 그 다음에 care. 뜻이 세 가지나 됐어요. 그래서 아기가 깨어날까봐 막 걱정스럽죠? 그래서 걱정하다라는 뜻이 있었고. 그래서 조심조심 토닥토닥해서 조심이란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심조심 뭐 했습니까? 아기를 돌보아줬죠? 돌보아줌. 그래서 careful, 깨어날까봐 careful 했었죠? 조심성이 있는, 주의깊은. 그리고 care, listen은. listen은 뭐뭇이 없는, 뭐뭇이 아닌이라 해서 해서 조심성이 없는 이란 뜻이고요. take care of는 뭐예요? 뭐뭇에 대해서 토닥토닥 돌보아준 거죠? 뭐뭇에 대한 돌봄을 취하되서 뭐뭇을 돌보다라는 뜻이죠. take care of. 자, 그 다음에 stare. 아이를 쓱 태웠어요. 왜? 계단이 나타났으니까 아기 힘들까봐. 계단을 올라갔죠. 쓱 태워서 stare. 그래서 계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9단어를 다 암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제가 80, 90% 이상 강의를 듣자마자 암기가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해마학습법 적용이 안 된 학생도 있겠지만은 최소 80% 이상은 다 암기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자, 강의 끝나고 덮지 말고, 자,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그리고 강의를 끝내도록 하세요. 잠시 멈춤 버튼 눌러놓으시고, 알겠죠? 자, 그러면은 1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